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. 오늘 최우수상 김윤정 지내었습니다. 나는 줬어 나는 줬어 사회에 손을 댔다가 엔터가 망했어요. 압류 딱지 붙고 집에 싸란톨 안 남더라고요. 오승에 성공했습니다. 김단아씨 축하합니다. 오승을 축하하는 축포가 터졌습니다. 서른도씨께서 오승 트로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전국노래자랑 출신이고요. 정말 흔들림 없는 보컬의 진수 우리 김단아씨의 무대입니다.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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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짓고 신나게 달려라 까칠한 맘을 사랑하는 당신은 진짜 멋쟁이 당신은 진짜 멋쟁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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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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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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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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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달려 달려라, 달려라 사랑 싣고 신나게 달려라 까칠한 마음을 사랑하는 당신은 진짜 멋쟁이 사랑,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, 사랑, 사랑아 나 다 같이 달려라, 캔디 나만을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, 최고 뛰어라, 캔디 불타는 열정으로 당신만 사랑한다 사랑,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, 사랑, 사랑아 한 번 더 달려라, 캔디 나만을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, 최고 뛰어라, 캔디 불타는 열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만 사랑한다 당신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당신 한글자막 by 한효정